뭐죠 이게? 망고스틱 채널입니다. 망고스틱 채널입니다. 망고스틱 채널이에요. 그리고 자 80 자 마지막 10개 짠 짠 저희 어떡해요 아침을 못 먹었어요 늦잠 자느라고 그래 어제 우리 24시간 동안 24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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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었지 한 25시간 정도 거의 오늘 아침 11시까지 자고 네 네 조식을 스킵하고 식당 열어서 유명해왔고 유명하러 왔어요 저건 뭔가요? 저거 다 알아 뭔데? 표범 문인데 표범이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네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어 식당이 아쉽다 진짜 식당 되게 예쁜데 네 이잠 자느라고 못 왔어요 여기 조식당 되게 괜찮구나 예쁘다 근데 우리 아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아 응 예쁘다 자 하지만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네 네 식당 구경 끝? 네 또 내려가볼까? 응? 크리언이잖아? 어 크라이 어 아 약기소가 어 김치 어 여기 한국사람이 많아서 이런 메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 치킨 갤러리 가볼래? 치킨 박사 응? 치킨 박사는 아니야 많이 알지는 못해 그냥 좋아하게 말하지 어 어 한국말로 포장이라고 쓰여있었어 포장 포장 보이나요? 포장 봐야 어 포장 아까 보게 어 포장 포장 짠 여기가 1층에서 한 계단 더 내려오면 한 계단이 아니고 한 층 더 내려오면 아 여기 스파 여기다 아 여기는 스파고 여기는 올리브영 같은 곳이고 어 여기는 뭐 파는 데야 이런 가게 너무 잘 돼있어서 며칠 살아났네 응 응 마지막 좋지 불닭볶음도 있어 불닭볶음도 있어 그러네 불닭볶음도 있네 그러네 불닭볶음도 있네 그러네 불닭볶음도 있네 김치라면도 있어 삼양라면도 있고 자 올라가자 이제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미용실이고요 네일샷 우와 여기는 뭐야 무슨 집 여기가 뭐죠 어 여보 유니콘이야 장미 유니콘 자 구경은 여기서 끝 이제 짠 여기 어딘가요? 여기 벤자롱 부지판이라는 레스토랑에 왔고요 한 끼 잘 먹고 돌아가려고요 되게 예쁜 것을 어떻게 사가는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한번 여기? 네 짠 너무 예뻐 이 중간에도 너무 예뻐요 항상 이런 데 오면 우리 아들 생각나 돌아가보겠습니다 일행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자고 네 이거 그거 아니야? 그거 아무즈뷰시처럼 나온거죠? 코멜로 샐러드 네 한입에 포로로 네 어때? 태국의 맛 자고시고 코코넛의 단맛 고소한 맛 뭐죠 이게? 망고스티 샐러드입니다 청고스티 샐러드에 새우를 cœur 주 instr 정진струк responses rocking 똥양꽁 이거는 뭐죠? 포크베리 삼겹살 네 두 버스 간장 베이징? 어때? 교촌의 돼지고기 버전인가? 진짜? 똠양꼬? 사실 결혼 전에 제일 좋아하는 태국 음식이 똠양꼬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국밥은 끌리로 바뀌었어 저는 똠양꼬 별로 안 좋아해 치고 맵고 이상하지? 신 걸 별로 안 좋아해 초딩이 맛이라 달고 뭐 이런 거 파타이? 한국에서 그냥 좀 큰 새우 넣었는데 그물 같은 게 뭐야? 계란인가? 그냥 그렇게 가져가면 이거 사이버 프라운 커리 근데 토마토 베이스야 토마토 베이스라서 빨간 거야 후식이 나왔습니다 커피 커피 타이 전통 디저트랑 이거는? 응, 망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망고부터 둘 중에 어떤 게? 난 이거 그래? 이유 이유 일단 이 태국의 전통 디저트랑 함은 뭐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? 직관적으로 코코넛? 어 맞아 코코넛 베이스로 이 빵을 쪘어 그래서 이 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적셔서 먹는 거야 근데 되게 풍미가 좋아해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맛 망고 맛 그런가요? 응 응 우리 남편이랑 아기는 이거 나는 이거 오케이 도시비우입니다 여기 22층에 휘트니스센터가 있고요 짠 여기 방콕에 와서 처음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네 호텔 밖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반복을 하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운동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자 거리가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여기까지 네 자 3키로 뛰고 웜업하고 자 이제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IDE 쭉 클릭 운동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9 80 자 마지막 10개 자 하나 67 68 멀리 가는데 왼쪽 엉덩이 안 올라가게 자 잡고 쭉 한 번에 빵 하나 둘 자 둘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자 여기까지 러닝 3키로 뛰고 그리고 이거 사이드 토 하고 그리고 루프밴드를 무릎에 걸고 레그 프레스 이렇게 세가지 운동을 하고 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